자 그러면 뉴욕 스페셜로 들어가서 업종과 종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다시 전기찾다. 빅테크 기업이 대안이다. 그런데 또 반면에 올해는 빅테크주를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진짜 요즘에는 의견이 원래도 그렇지만 요즘은 진짜 또 다양한 거 연초라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그재그예요. 한쪽으로 갔다 또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3.9% 그래서 11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1300달러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5년 내 전기차 생산 대수 테슬라를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이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에 테슬라 사는 건 별로 매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1100달러면 1300달러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한 20% 될까요? 20%인데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그럼 1000달러는 1000슬라가 깨져야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야 좀 매수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소니도 먼저 소니를 보겠는데 소니도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니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애플은 요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지금 IT나 지금 휴대폰 관련주가 아니라 애플은 이제 애플카 그래서 자율주행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애플카가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을 한번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강한 상승세 그래서 바닥 짚고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기업들이 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상승 탄력은 많이 둔화됐지만 결국은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 거래량이 많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스텔란티스라고 아마존이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하기로 했던 스텔란티스를 한번 볼 텐데요. 스텔란티스도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JP모건에서 탑픽으로 얘기했던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상승을 했어요. 오늘은. 리비안은 지금 보면 정말 여기서 이게 상승이라고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일단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포드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포드의 경우도 다시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거래량을 또 항상 저희 종목을 찾아오실 때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뉴욕 쪽에서도 거래량 상위 기업이 있다면서요. 네. 거래량 상위 기업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AMD라고 이제 반도체 관련 주인데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들이 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전일 거래량, 전해 거래량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거래량 상위 기업으로 이렇게 랭크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정말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아주 강세장에서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지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지금 고점 부근에 와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 애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는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애플도 보여드렸고 이제는 제가 루시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루시드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보면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드가 지금 전기차를 생산해서 유럽에 인도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주문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 니오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엔비디아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개 종목만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아직은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상위 종목 중에 대부분이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이 대안이 되고 있고 다시금 전기차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이 대안이 되고 있는